한국 트로트계의 양대산맥 송대관과 태진아가 다가오는 설날에 조인트 콘서트를 엽니다. 지난 2003년 6월 조인트 콘서트 전회 매진 기록을 세운 이들은 2년 만에 우정 콘서트로 다시 만납니다. 트로트계의 맏형 송대관은 그룹 포요테의 신지와 함께 새로운 음반 작업을 했고 태진아는 작년 말 일본 오사카에서 국내 가수로는 처음으로 디너쇼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번 송대관 태진아 우정 콘서트는 화려한 비주얼 영상과 다양한 뮤직 다큐멘터리 구성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는 2월 5일 오후 3시와 8시 두 차례 코엑스 컨벤션 홀에서 열리는 이천호 송대관은 태진아 우정 콘서트는 명절에 걸맞는 음악 선물로 관객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시사해 예정입니다.